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단 하루만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?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어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! 9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명예있는 정치인 2.5% 8위 나와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 지인 3.2% 7위 트렌드를 이끄는 백만 유튜버 3.9% 6위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 3.9% 5위 환호성을 들으며 그라운드에서 활약하는 운동선수 4.0% 4위 푸르른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는 자연인 4.8% 3위 좋아하는 만화만 봐도 행복함을 느끼는 꼬마 17.5% 2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나가는 CEO 24.2% 1위 예쁘고 멋진 신비주의 연예인 30.2% 저는 이 중에 트렌드를 이끄는 백만 유튜버로 하루 살아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뭘 하나? 이렇게 배울 거 빨리빨리 배우는 거지 저는 이 중에서 운동선수 제일 희열이 많이 느껴지고 모두 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중에 또는 이 외에도 내가 살아보고 싶은 인물이 이런 게 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서로 이야기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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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